우리가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용에서 다 설명하면 수업 40분, 50분이니까 시험에 헷갈리는 걸 위주로 해줄게요. 십자군 전쟁은 1차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라고 보면 돼. 결론적으로 십자군 전쟁 자체는 실패야. 하지만 십자군 전쟁이 가져온 영향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영향, 십자군 전쟁의 영향. 영향. 우선 원인, 원인부터 설명해줄게요. 원인은 오스만 티르크족이 아니에요. 셀주크, 티르크가 크리스트 교도들의 성지 순례를 못하게 했잖아.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영향,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과는 교황, 왕과 봉건 영주. 오케이. 상인들. 특히 알아둬야 되는데. 교황은요. 봐봐. 교황의 말 한마디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어. 십자군 전쟁이. 분명히 이길 거라고 했어. 신이 우리를 돌봐줄 거라 했는데 이기지 못했어.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중세 유럽이란 말이야. 중세 유럽에서 왕한테 대항하는 거는 교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황의 권한이 세지면 왕권이 약화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영주라고 할 수가 있어. 영주가 세지면 왕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왕권은 강화돼요. 왜냐하면 왕이 영주들에게 봉토를 나눠줬는데 그 봉토의 우두머리인 영주가 후계자가 없어. 아들이 없잖아. 그러면 그 영토를 다시 회수할 수가 있었어. 다시 가져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주가 아들들이 다 십자군 전쟁에 나가 죽은 거야. 그러면서 영주의 권한은 약화되면서 왕권은 강화돼요. 그다음에 상인들. 오 새로운 무역 루트 같은 게 나와. 그래서 무역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중세 서유럽은 봉권제도야. 경제적으로는 장원이야. 그러면서 장원은 자급, 자족이죠. 근데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상업이 활발해져. 그러면서 도시가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영주들의 권한이 약화되죠. 그러면서 상업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상품 화폐 경제가 활발해지는 거야. 그럼 자급, 자족이 점점 무너져가. 그러면서 흑사병까지 돌아. 그래서 장원도 붕괴되어가. 그러면서 봉권 영주들의 힘도 약화돼.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러면서 얘들아 근대 사이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렇죠? 그렇죠? 1, 2, 3, 4, 4, 5, 6, 7, 8, 9, 10